본인은 지명도도 높고 정치도 오래 했고 선거 나가서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장관도 잘한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왜 본인한테 열정적인 팬이 없을까요? 열정적인 팬층이 없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잘못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한테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거를 느끼실 정도의 연륜이 쌓였잖아요 내가 그 부분이 없었구나 이런 거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면 대변인 그다음에 첫 여성 당대표 비서실장 그리고 그다음에 첫 여성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제 박오순 시장하고 불소식에 잠깐 했었고 강제불소식에 그리고 나서 제가 첫 여성 법사위원장 그랬죠 그리고 그다음에 첫 여성 원내대표였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를 중간에 그만두었을 때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말이야 법사위원장 인연을 굉장히 멋지게 했잖아 잘했죠 그러면 1년 쉬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너 직진했잖아 너무 욕심도 많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약삭빠르고 약삭빠르진 않고 어쨌든 그런 이미지 약삭빠르진 않아요 진짜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구한테 겨술 준 것도 아니고 공감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마치 초고속 승진하듯이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너 그때 1년 쉬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친들도 그렇지만 대중들도 잘나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잘나가고 게다가 또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한 번 후 꺼지면서 아예 정치를 그만둘 생각도 한 것이고 그렇죠 그때 이제 본인한테 내면적으로는 본질적 변화가 여러 가지 일어났으나 비문이 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문까지 됐어 인정도 못 받고 사양도 못 받고 그러다가 문재인 캠프에 2017년에 합류하면서 사실은 문잠의алась 문재인 캠프에 지금 문재인 캠프에 지금 감사합니다.